자 개별종목 82호 종목입니다 82호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지금 완전 바닥을 잡고 약 30% 많이 오르지를 않았어요 아직까지 한 30% 정도 올랐네요 잠시만 관련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은 동종목은 저희 카페 정혜원들 바닥 분석 추천주이기도 하고요 자 평생가족 회원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 대비 지금 약 한 40% 정도 오르고 아직 크게 생각보다 많이 반등을 주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가 33,000원 수익률 55%에서 지금 아직까지 크게 반등을 주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33,000원이니깐요 한번 보시죠 자 33,000원이면 대충 한 이 정도 아 이거보다 더 싸네요 자 아무튼 어 동종목이 지금 변곡점 완전 바닥 분석주는 아니구요 자 지금 변곡점 전환 종목인데 33,000원이면 대충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약 50% 60% 지금 오르고 난 다음에 추가 반등권을 강하게 주지 않고 직전 정보점을 돌파 시도 후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자 동종목은 동종목은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인데요 자 지주회사입니다 자 지주회사 자회사에서 이제 아벤제품 제조 및 도매업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을 명의하고 있는데요 자 매출 구성이 철근하고 단조 와이어로프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구요 동 종목은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주회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추가 설명은 하지 않구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흑자가 지속되다가 보니까 산의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지금 저희 카페에서 33,000원대에서 바닥 분석을 했으니까 자 바닥 분석 이후 동 종목은 그 가치만 찾아 먹어도 약 400% 400%가 넘네요 400%가 넘습니다 한 600% 정도 됩니다 600% 자 600% 정도는 따먹고 들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 종목을 얼마나 싸게 저평가 종목을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극대화 되는 건데요 자 동 종목은 지금 현재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을 때는 약 600% 이상 600% 이상 차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지금은 약 5만원대 잖아요 5만원대 자 5만원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구간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동 종목은 이미 상승 추세 전환이 되면서 아직 크게 반등권을 아직까지 주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49,700원대에서 예를 들어서 241선 45,000원대 이하로 매수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하로 매수 주가가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난 1년 지난 1년 동안에 상승분을 한 방에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뭐 한 12% 정도만 빠진다 그러면 1년 전에 매수를 한 사람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한 사람이나 매수를 하는 경우나 거의 비슷한 금액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비용도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바로 날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을 잡고 지금 강력홀딩을 하면서 약 50% 60% 지금 반등권을 주고 있지만 자 기다린 세월이 1년이 넘어요 자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왔다가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 어떡하냐 자 밀리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거저 주워 먹는 거다 1년이라는 세월도 여러분들 거저 주워 먹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종목은 지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 꾸준히 상승 추세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망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알게 된다면 야 이건 대박 종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만 찾아 먹어도 가치만 찾아 먹어도 400% 500%는 따먹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 뭐 100% 400% 500% 까지 제가 올라간다라고 여기서 확신은 드릴 수는 없지만 자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 꾸준히 종합주가가 아직까지 금락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2,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2,100포인트 올라오지 않고 있어도 연일 하향세를 지금 긋고 있잖아요 자 그것에 비하면 이 종목은 단 한번도 종합주가 금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밀리지 않고 반동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들어가서 중장기 홀딩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동종목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이 흑자지속 그리고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이구요 가치 대비 아직까지도 4배 5배 정도의 그런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유망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.